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녁 Já-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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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음료가 좋아합니다. 水を先に入れます。 風が強い。 美味しかった。 この五木食品、熊本の食品会社なんですけど、せっかくなので、これを使って、熊本の焼酎を飲みたいと思います。 五木食品なので、熊本の純米焼酎。 これを、 僕に言う、日本酒を入れるとっくりの焼酎盤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けど、これを直接、火でおかんして飲むのは、熊本の人吉地方の伝統的な飲み方です。 とりあえず、まず、常温で飲んでみて。 美味しい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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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아침에 찍어먹는다 그냥 이 밤에는 그러다 보니 아침은 아침에 아침까지 먹어야겠다 아침은 일찍 아침에 아침이 아침을 안 먹었다 아침을 먹었다 아침이라서 啊美味 幸せ 嗯 何か こんなんも 食べる 焦り焦り焼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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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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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